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케빈입니다. 지금 저희 일하는 친구가 후팀장이 뱀을 발견했습니다. 뱀 잡으러 가시죠. 어디? 어디? 저기 불러와봐. 제발 잡으려고? 네. 뽀무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자, 뱀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. 찾아줄까? 네. 뱀 잡으러 가시죠. 그냥 내리세요. 이렇게 해봐. 자, 여러분. 뱀 한 번 살려보겠습니다. 뱀 살려주고. 호리병. 너무 큰 거 아니야? 사이즈에 대해서. 감사합니다. 따라해. 어! 여기다 가까이 클로즈하고 한 번 해줘. 우어. 새끼네. 어이, 시키 멩쳤구나. 아직 작지 않아. 어? 어! 간다! 간다. 간다! 어이, 새끼. 어, 간다. 어, 간다, 간다. 어, 간다. 와! 어! 오! 말해봐도 이게? 어! 어떡하잖아요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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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여러분! 뱀입니다. 으! 벽 찬다! 올라간다! 이 뱀의 종류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에 따라 주십시오. 오오. 일자로 쓴다. 약간 뒤집어졌다? 힘쓴다. 일자로 쓴다.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지? 여러분 이렇게 해서 뱀을 살려주고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조만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엉클 키빈이었습니다. 여러분 엉클 키빈입니다. 어저께 저희가 영상을 뱀이 나왔다고 하렸던 영상 찍었는데 오늘 또 여기 봐봐. 이 새끼는 생생해. 세무사 아니야? 이 친구의 종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왜 역세권에 뱀이 자꾸 오지? 술을 마치지 않아요. 또 살려주겠습니까? 끌어올까? 네. 저희가 물면 안 되나? 일단 호리병에 한번 넣어볼까? 물리면 대박. 뭐지 쇳바닥 모으네 위로. 너무 작나? 무슨 말씀이야? 뭐지 그냥 빼앗아. 오! 들어갔어. 오! 들어왔어. 뚜껑 뚜껑 뚜껑. 이것이 바로 뱀 잡기. 큰일 뿐이었다. 이 뱀의 종류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1번 꽃뱀 2번 살모사 3번 이쁘다 3번 독뱀 을 키우는 거 으어어아아